나 니네 엄마한테 전화받았거든? 너 요새 학교 안 다니고 래퍼 행사한다고 걱정하신다고 거짓말 잘 안 해 Yo, Bounty! Give me that pistol! 하 하 하 하 하 학교를 안 갔어 What? What? 하 하 하 하 학교를 안 갔어 Hello, 나의 상대 꼬마 친구 애랑 다 묻힌 앤 내 돈 넘어와 시공 이건 누가 봐도 나한테 정말 불리한 판이 된 것 같아 그래 바로 급식판 Yeah, Fight Money 많아서 좋았니? 쇼미 끝남 쉴 텐데 용돈은 좀 뭐하니? 필요할 건 일로 먹는 사재기 형이 네 이름 홍보해지려 준비했어 삼행시 D, D 사려 왔는데 난 원참 공짜 랩 레슨 하게 됐네 난 네 원장 I, 아직 너는 아주 고운 Make it with that amateur rap 아직 나를 쳐내기 너무 그 날은 차 We on different levels 여기 형들 보고 배워 절대 무심 못해 세월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어쩌구 어떻게 이런 랩 가지고 이긴 거지 Oh, when? Kid Millie and my man King Luffy 너무 높은 수위에는 볼 수 없는 movie I said Kid Millie and my man King Luffy 너무 높은 수위에는 볼 수 없는 movie 다 알게 오세요 진짜 진지하게 준비했어 근데 PH1 잘한다 잘했어 약한데 랩만 잘하면 돼 디아크 아 아 자기를 나이 가지고 할 거를 알고 저렇게 준비한 거 애처럼 하는 거야? 네 1% 비트 빨리 주세요 Yeah, PH1 꼴등 Yeah 우리 팀 1위 꼴찌 주세요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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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ffy, King Millie, PH1 여 다짜리 랩바리 단케 Oh, yeah 대중들은 놀래 Oh, aye 왜 이비재가 여기에 Oh, aye Superman이 돌아왔다 이미 끝났다 내가 형의 아는 역할로 10년 뒤에 만살 MC사이 터란히 동감아 장모영랑 Oh 코크 파일러틴 터스같이 머리 꼴등 너무나 뻔뻔해 계좌부할 독수분 에 살아도 지갑에 십만원 뿐 에 에 트랩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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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하얀별지 꼴찌 꼴찌 에 리필 춤춰서 뽑지 어 하얀별지 꼴찌 꼴찌 시어미도 꼴찌 돈도 꼴찌 전부 다 꼴찌 나 때문에 꼴찌 평화의 어 평화의 어 꼴찌 어 아 아 아 아 본인이다가 좀 다른데 나 지금 반대잖아 초진 컨셉을 갖고 간 거잖아 거 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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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Hyum 야 skills Chancellor ails 아 nhILL ph1 표정이 처음부터 진짜 약간 약울라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막 얘를 그냥 이렇게 진짜